네, 그리고 오른쪽. 네, 둘만 맞습니다. 네, 잘하셨습니다. 잠깐만 서주시고요. 정말 뜨겁게 준비를 해왔습니다. 눈물도 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웃음도 실컷 웃으셔도 됩니다. 자, 2월 24일 첫 방송이 되니까요.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여러분들, 제가 찰흙경람 인터넷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 여러분들 찰흙 되시고요. 네, 경례해 주십시오. 네, 돌아요 아저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하셨습니다. 네, 잘하셨습니다.